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%에 육박하며,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.88%로 전달보다 0.03%포인트 더 올랐습니다. 이는 2013년 3월 3.97%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.33%까지 오르며, 7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.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장단기 지표금리가 일제히 오른 결과입니다. 한은 관계자는 코픽스와 은행채 등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보증, 집단대출 등의 금리가 상승했고, 일부 은행이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면서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.